닭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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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가슴살은 쌩으로 싹 싹 이렇게 싹 먹고 이렇게 싹 해가지고 저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장을 한번 싹 구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 간하고 내장하고 콩팥하고 잠깐만 있어봐라 다리를 이렇게 잡고 요리 잡고 아! 아니 아니 가지마라 아니 있어봐 어떻게 잡아드냐 다리를 잡았는데 잠깐만 아시 와! 바다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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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요리 잡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크다 엄청 큰데? 와 무겁다 와 무겁다 와 무겁다 와 진짜 다른 닭들 일반 닭들 세 마리 정도 한 10키로 나가는데 하하하하 저 잡아올게 이거 잡는거 보이면 안되거든 저 잡아올게 하하하하 요리 모자이크 처리하고 요리 보지만 요리가 요리가 쑥쑥 쓸어가 가슴살만 빼는거지 상상할소이 상상하고 계시소이 닭갓살 드시보신분들은 맛있는거 알지 요리 딱 쓸어가 뜨끈뜨끈하다 지금 뜨끈뜨끈합니다 깔끔하지 약간 빗기 있네요 빗기 약간 있고 요리 깐깐 아 칼이 좀 안드네 잘필요 어? 칼이 잘 안드나 뭐가 안드리기 이와일로 안녕하십쇼 네 언니 아 아 요리 참견장 인데 요리가 요리 요리찌가 요리야 콩나illä 콩나ird 콩나러 콩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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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지 쫀득쫀득하여 좀 뜯어 쫀득하여 식감 쏜득쫀득하여 가지고 그 맛이다 그 맛 그와...소소소소소 소사시미 두껍게 썰어 주는거 그거 고추장엔 딱 집어먹는 참기름 고추장엔 딱 집어먹는 그 맛 고소한 맛 소금 자만 찍어먹는데 소 won 맛있죠? 끝먹었다 이거를 더 두껍게 먹으면 더 맛있을랑까 엄청 두껍거든 예 이래가 이래 참기름 참기름이 쭉 쭉 뜨지는데 이래가 이래야 이 껍데기 점막 같은 거 있나 이빨 빠지겠다 이 껍데기 절차 질기지 않아 아 뜨거국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예 뜨거국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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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뻐라 고추 고추 좀 넘어있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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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간이 들어갔다가 너무 커서 와 너무 커서 삼켜지지 않았네 닭피 적게 묻어있고 닭피도 손에 이렇게 발라놓으면 손이 안 트고 바질 바질 해지더라 이것도 처음에 몇 번 먹으면 맛있는데 가면 갈수록 좀 질리네 니가 맛 없노? 어? 니 조금 어디 아팠나? 지도 잘 모르겠다는데 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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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썰어머야 똥집 똥집 빼고 내장 좀 정리해가지고 이래가 저래 안되고 똥집에 그 기름이 꽉 찼다 기름 기름 다 기름 너나뿌 안에 똥이 다 들었나? 똥 다 들었네 계랄 완전 계랄 내일 낳을 계랄 계랄 또 들인 콩팥 간은 손으로 계속 당기다가 간이 어그러져서 간은 없다 간은 없고 내장하고 요래 손질해서 다시 손질해서 내장하고 요래 꼽다 굽고 닭간두산 어떤가 요래 꼽야지 요거 알하고 요래 꼽는거지 힘줄이 있는데 힘줄이 없는 부분이고 요래 요래 두개 으아이차 아하아 예 예 넘치 요거는 싹싹하니 맛있다 요거 맛있습니다 요거 맛있습니다 요래 솜참기를 좀 많이 찍어가지고 아 이 솜 너무 많이 찍었다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사각사각하고 나! 나! 깨샤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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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뭐 국수 맛이 더 맛있구나 한 5가닥 6가닥 있었는데 빨리 좀 얘기해주지 그래도 여기 두개라도 구워먹자 잠깐 끼고 고기 고기 가슴살 가슴살 가슴살고 똥집 똥집은 별로 구워먹어도 맛있을란가 이거하고 내장 내장 내장이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하고 요것인데 계랄 계랄 요요요요 콩팥 심장이 심장 계랄 계랄 소금 좀 뿌릴께 계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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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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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하나 보고있어 요거하나 아이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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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처 맥주達 히히 맥주達 히히 맥주 히히 맥주 히히 아아 다 먹으니까 완전 맛있다니까 닭 잡으면 무조건 내장은 구워먹고 백석을 해먹던가 그래 하고 우와 내장 내장 고소한데 아까만서 못먹겠다 지금 네 와 신기하네 와 신기하네 이게 내장하고 또 조금씩 겉들이 먹어도 맛있네 내장은 아까봐서 못겼네 진짜 고소합니다 고비 들어있는 곱창보다 훨씬 더 고소하다 시원하네 와 와 와 장사 여기 있다 장사 내장만 따로 파는데 있거든 거의 뭐 공짜지 내장만 좀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손질해가지고 닭 내장구이 해가지고 장사야겠다 장사 아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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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닭 오는거는 뭐 지금 울 때가 됐으니까 오는건데 머리카면 안되지 머리카면 안되지 계랄 한번 더 닭 한번 올려볼까 꼭꼭 안오네 꼭꼭 안오네 이렇게 주물리봐라 이렇게 주물리봐라 주물리라 저쪽부터 저쪽부터 이렇다 아 아 넘치 맛있다 오줌 구우무야 맛있다 오줌 구우무야 맛있다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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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에라이 에라이 이부 망대 간다 자 자 자 이빨 다 버려야 되는데 두개 다 먹었네 두개 다 먹었네 두개 다 먹었네 와 두개 다 먹었네 야 이 개식 이 개식 아 진짜 쟤 오줌 오줌 감사합니다.